이게 뭘까요? 좋은 소식이면 좋겠네요. 디올 패션쇼의 공식 초대장이네요. 뒷면에 문구가 적혀있네요. 피아노를 살펴보세요. 특별한 아이디를 기다립니다. 멋진 쌍안경이네요. 제 방에서 뭐가 보이는지 확인해봐야겠어요. 에펠탑은 제가 파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념물이죠. 웅장한 자태에 압도든 듯하죠. 에펠탑이 건설될 당시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념탑이었다고 해요. 에펠탑 꼭대기에서는 매일 최소 한 커플 이상이 프로포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밤에 열릴 패션쇼가 정말 기대되네요. 새롭거든요. 이번에도 특별한 디테일로 가득하겠죠? 모던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기법으로 디올의 아이코닉한 아이템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김전스의 방식이 참 좋아요. 이건 제가 찾았어요. 미스터리 렌치 라인의 백인데 디자인이 아주 멋있죠. 이걸 매면 당장이라도 파리 곳곳을 거닐고 싶어지네요. 옷장을 확인하세요. 특별한 아이템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디올의 옷은 늘 사랑할 수밖에 없죠. 정말 예쁘네요.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르 그리 디올 컬러로 된 투어튼 라펠 자켓이네요. 저는 이 부츠도 마음에 들어요. 상단부가 공으로 되어 있어 실용적이면서도 우아하네요. 이건 가드닝 슈즈를 예상하게 하네요. 무스 디올은 정원 가꾸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제 패션쇼 참석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쇼가 끝난 뒤에 다시 만나뵐게요. 콜렉션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김존스의 손길을 통해서 모던하고 강렬하게 변신한 디올 아카이브 속 아이템들이 특히 놀라웠습니다. 이브 생로랑이 디자인한 아래로 늘어뜨린 어깨선이 특징인 1959년 디올 재킷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 특히 그랬습니다. 재킷과 일부 니트웨어에서는 무스 디올이 사랑했던 눈방울꽃을 예찬하는 디테일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브 생로드 사과자들 이브 생로드 사과자들의 arch이 저렴한